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냥 되는대로 새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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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은 강릉으로 차박을 떠나고 있어요. 가는 길에 잠깐 횡성 휴게소에 들렀고요.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동해바다 볼 생각에 너무 설레고 있어요. 오늘 목적지는 사천해변인데 가기 전에 중앙시장에 들려서 맛있는 회도 뜨고 먹거리 사서 가려고 해요. 그럼 계속 안전운전해서 열심히 가보도록 할게요. 생기는 ".. 김장 맛있어 보이는 게 너무 많은데 혼자서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아쉬워요. 일단 오징어 순대 하나 포장했어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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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어 우려 포장 하나 1인으로 해주세요. 광어 우려 2만원짜리 하나요? 네네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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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500원. 고춧가루. 고춧가루. 코치. miscon가. 순대 TRD. 우결. 원래 제가 오늘 사천해변이 목적지였는데 왠지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서 지나가는 길에 여기 사근진 해변도 바로 그 바다 뷰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여기 자리가 비어있어서 그냥 이쪽으로 바로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관광객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고 차 안에서 이어 시트 접고 이제 차박 준비를 해볼게요 이제 차박을 해볼래요 지금 양옆에 차들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 넓게 넓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위장시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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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바닷바람 진짜 시원하다 진짜 파란 바다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차박에는 원래 꼬리 텐트를 설치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여기 사근진 해변에 꼬리 텐트 설치가 안되고 스텔스 모드로 차박만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스텔스 모드로 차박을 할 거고요 오늘도 커튼을 가져왔는데 원래 이 차박 커튼을 고정하는 고리가 있는데 그거를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쓰고 어디다 놨는지 못 찾아서 오늘도 그냥 되는대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설치하기 전에 배가 너무 고프고 갈증이 나서 캡맥주에 아까 포장해온 오징어순대 먼저 먹고 커튼을 달아볼게요 캡맥주에 자꾸 휴가 gogg꽁놔 오징어순대 캡맥주에 마늘을 잘uestären 고춧가루 아 고춧가루 3가지 계란 물에 찢어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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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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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h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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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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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저는 오늘도 동해바다를 보면서 힐링하면서 차박을 했고요. 여기 사그라이브 혜진진 해변은 가져오신 쓰레기는 모두 가져가셔야 돼요. 오늘 오전에 보니까 여기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쓰레기도 주워주시고 화장실 청소도 해주셨는데 본인의 쓰레기는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. 여기 아무데나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안녕.